1주일 전만 해도 안 추웠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서효원 선수 아니에요? 네. 어? 서효원 선수 아니에요? 네. 어? 우리 코치? 네. 운전팀 코치를 맡은 서효원입니다. 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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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록 세우지 않았어요? 아, 네. 여자 선수로서 세계 선수권 8강. 네, 12년 만에 8강 갔어요.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마침 여기 지금 회사가 탁구 날린 건 알죠? 네, 들었어요. 네, 지금도 치고 있어요. 지금도요? 아, 나이스. 와 있어요. 제가 전화해놔서 우리 팀 선수 고르면 돼. 아, 고르면 돼요? 얼마나 치는지 궁금한데. 궁금하죠. 일단 추우니까 하나 들어갈까요? 아, 서영은 코치구나. 와, 영광이에요. 아, 진짜.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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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안화가 다 끝이다. 자, 끝이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 하나씩 받아주세요. 아, 갑자기요? 일단 받아보세요. 뭔데? 제가 지금 뭔가 인재가 필요해서. 입당 원소. 이런 거에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인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인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코치님이 평가를 해주시고. 아, 진짜요? 그럼 평가에 통과가 되면 입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아, 제가 팀장입니다. 아, 제가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팀 팀장님. 아, 그럼요. 요즘에 탁구 많이 치셨겠네요? 네, 되게 많이 치고 있죠. 그래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시면 얼마나 치세요? 하루에 저희 많이 치면 10시간도 칠 때 됐고요. 네? 10시간? 네, 기본 8시간. 기본 8시간, 6시간 정도. 그저께 11시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강승윤 형. 아, 승윤이는 지금 뭐 짱이잖아. YG 탁구 사내 1인장. 일하오.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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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는 시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재미로만 치지 않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어차피 저 친구는 알고. 네, 알아요. 이쪽도 이제 같은 팀인 작곡가 퓨처바운스고. PK 형 그리고 DP 형입니다. 저희 제키 노래도 저분들이 다 썼죠. 수많은 명곡들을 함께 만들어주고 계시는 저희 작곡가. 각자 주특기 있어요? 주특기. 다리가 좀 빠릅니다. 스텝 전환이 좀 빠릅니다. 근데 얘는 공이 엄청 빨라요. 공이 빠르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 어, 넘치는 거 아니야? 탁구가 상대성이라. 누구 한 명이 빠르게 치면 상대도 또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만 치면 사람들이 다 빨라져요. 다 빨라져요? 동혁이는? 저는 힘. 힘. 힘 쓰는 거. 파워드라이러나 이런 거. 탁구가 많이 주특기고. 힘이 좋기 때문에. 팀장님은 뭘. 주특기요? 네. 어, 비매너. 비매너. 네? 비매너가 주특기예요. 비매너요? 아, 비매너요?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나? 네. 그럼 핵시부터 제가 한 번을 볼게요. 서비스. 코엔드, 백엔드 한 번씩 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매싱. 그러면 서비스 먼저만 보시고. 네, 서비스 우선. 서비스 먼저 볼게요. 와, 이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렇게 뭔가. 심사 받는 게. 저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후로. 탁구로 이게 심사를 받는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팀장님도 잘 보세요. 그냥 모셔요. 오, 호트. 오, 호트. 기본적으로는 뭐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우선 저는. 가능성이. 우선. 합격인가요? 우선. 우선. 서브는 봤어요. 프렌드. 백엔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왕복으로 10개 한 번 볼게요.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부드러운데? 잘하는데? 긴장했어. 동혁이까지만 보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정도가 꼴찌예요. 에? 이 정도가 여기서 꼴찌라고요. 제가 얼마 안 돼. YG 다 데려가면 안 돼요? 그냥? 저는 3개월 전. 제대로 배워본 건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걸까 봐. 와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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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와, 도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저희 팀 꼴찌예요!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꼴찌 아닌데? 제가 꼴찌예요! 막내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감사합니다!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긴장되는데? 아, 에이스! 근데 얘는 공이 진짜 빨라요! 아, 떨려요! 포핸드, 백핸드 한번 볼게요! 승윤아 파이팅! 승윤아 파이팅! 단발, 단발! 같이, 단발! 그렇지! 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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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아, 포스! 순간적으로 공 때문에 안 보여서? 마지막에 안 보여서? 아니, 아니, 놀라서 제가 짧게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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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아, 포스! 순간적으로 공 때문에 안 보여서? 아! 아, 여기 YG에서 1위! 호동이 형은! 어?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호동이 형은 얼마나 치는지 몰라서! 미지순! 약간 호동이 형 사파라고 보면 돼! 아, 진짜? 아, 사파, 박파!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호동이 형? 이렇게, 이렇게! 패널더거든? 네! 약간 이런,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아닌가? 아, 그럼 무조건 이기죠! 형,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탁구에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격형이죠 아, 네! 스내싱! 스내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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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혁이랑 뭐가 달라요? 해보니까 파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임팩트도 확실히 좋고 다른 게 여기는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감각이 우선 좋아 감각이 좋은데 근데 너무 빨라서 탁구는 진짜 이게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조금 더 침착하게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어? 누가 왔는데? 어? 누가 왔는데? 어? 누가 왔는데? 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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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0 오우 여기 노출됐어 곧 다른 경찰들도 들이딧칠 거야 아니 안녕하세요 합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네, 많이 났어요. 우리 회사 탁구에 미쳐있다고. 어떻게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탁구화를 신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한번 지원해 보러 왔습니다. 아, 지원도 가져오셨네. 다 써오셨네. 일단 원서. 아니, 일단 이분은 피지컬이 합격이네. 190 가까이 돼요. 잉글랜드에 크라우치가 있듯이, 슬랜덤크에 채취수가 있듯이. 모든 스포츠에는 키 큰 캐릭터 가면 꼭 필요합니다. 키가 187. 위치가 깁니다. 근데 다리를 낮추셔야 되는데. 거의 한 이 정도는 낮춰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낮출 수 있죠. 진짜 탁구 실제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탁구 너무 좋아하고 올림픽 때 꼭 다 챙겨서 보고. 아, 진짜. 좋아합니다. 열정이 있네요. 그럼 한번 어떻게 치는지 좀. 이렇게 바로 봐요? 저희도 입단 테스트 바로. 저희도 입단 테스트 바로. 그런 거 안재현이 하는 거예요. 연습하셨나 봐. 약간 입닿구 느낌인데 얘는. 맞아요. 약간 입닿구 느낌. 약간 입닿구 느낌이네요. 약간 입닿구 느낌인다. 그러니까 리치가 이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확실한 장점이긴 하네요. 굳이 스텝을 밟지 않아도 이거 마주로 다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돼. 잠시만 안 밟아도 돼. 서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쉽다, 많이. 받는 걸 한번 해볼 수 있... 포핸드, 백핸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아시죠? 해봐야죠. 네,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위치가 너무 길어서 문제다. 여기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지 않아? 기타서 지정이에요. 저거 한번 알아, 저거. 잠깐만. 형, 저 예능하러 왔어. 안 돼, 안 돼. 너 뭐 하러 왔어? 타쿠 치러 왔어요, 타쿠 치러. 타쿠 치러 온 거야, 예능하러 온 거야? 진짜 타쿠 치러 왔어. 타쿠 치러 온 거야? 지금 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절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럼요, 그럼. 그러면 누구 한 명 저랑. 대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잘 받을 수 있는 게 피가이가 그나마. 랠리는 잘해주잖아. 그냥 넘기는 걸로, 넘기는 걸로. 네, 진짜 해주세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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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겨. 도영이 처음 할 때마다 나아.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명겠지? 나. 오! 잘 넘겨와 잘 넘겨와 잘 넘겨와 잘 넘겨와 잘 넘겨와 어쨌든 이제 테스트가 끝났어요 저희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슨 YG 탁구단이 아니니까 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베스트 멤버를 한 분이든 뭐 이렇게 추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희는